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오늘은 로직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플러그인들만 따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 드릴게요 자 우선 mt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거 잠깐만 빼놓고 전부 다 지금 제가 쓸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빌트인 오디오 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하게 오디오 카드 이런걸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시는 플러그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알다시피 third party 플러그인들이라고 그러죠 외부 플러그인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웨이브 플러그인들 리스트 인데 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로직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걸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은 로직 EX 탭에서 플러그인 매니저로 들어가세요 플러그인 매니저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캐타고리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게 이렇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플러스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언타이틀드 된 여기 보실겁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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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보시게 되면 되는데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언타이틀드 라는 이름의 뭐 하나 폴더가 같은게 생길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신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마이 컴프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컴프레서들만 별도로 모아두는 이런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많이 쓰는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먼저 이 네이브스 인스트루먼트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솔리드 다이내믹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솔리드 다이내믹을 넣어 보겠습니다 솔리드 다이내믹 하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웨이브스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제가 많이 쓰는게 여기 API는 요즘 잘 안쓰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많이 쓰는 R 컴프레서를 좀 넣어볼게요 R 컴프레서를 여기다 넣고 이걸 잡은 다음에 또 드라이그를 하면 되죠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넣어볼까요 어... 자 SSL3 좀 넣어볼까요 SSL 컴프레서 뭐 아까 썼던 다이내믹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우선 이거 넣어보겠습니다 연습서만 넣어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돈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어 새로운 캐타고리가 생기는데 여기서 마이 컴프라는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플러그인들을 정리하시게 되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아마 어 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뭐 요러한 팁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는 어 플러그인들을 어 하기 전에 그게 워낙 많을 거에요 그렇게 되면 먼저 순서를 정하시고 어 로직 엑스의 프리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 를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꼭 플러스 탭 플러스 탭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웨이브스 골드라고 해볼까요 골드 번들만 제가 이제 따로 또 사놨기 때문에 여기다 골드 번들 누른 다음에 웨이브스 들어가셔서 골드 번들 관련된 것들만 쭉 넣어버리면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어 골드 것만 딱 찾아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몇 개만 넣어 볼게요 지금 골드 번들이 제가 어 뭐가 다 들었는지 잘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우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넣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적은 숫자는 아니게 될 거에요 자 또 누르고 보시게 되면 이쪽에 원하시는 마이 컴프레서 어 웨이브스 골드 번들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정리하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어 로직을 사용하시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 걸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로직 팁 1번 어 플러그인 정리해보기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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